이 앰플은 지금 6N2 초단관을 쓰고 있죠. CBAX7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앰플을 만들기 전까지 6N2라는 초단관을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러시아, 소련에서 원래 처음 만든 6N2P라는 진공관을 중국에서 카피해서 만든 진공관으로 알고 있고, 6P1도 마찬가지입니다. 6P1P라는 러시아과 소련이 어쨌든 그쪽에서 만들어진 관을 중국에서 만들어낸 제품으로 6P1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진공관 앰플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썼던 초단관 CBAX7 기타 앰플에는 거의 이것만 들어가거든요. 사실 진짜 거의 흡사한 진공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딱 끼면 좋을텐데, 물론 바꿔 껴집니다. 편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터의 핀 배열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그 히터 핀 배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작업을 한 후에 영상 후반부에 바꾸기 전과 후에 음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정확한 주파수 응답 실험 그리고 음악을 가지고 하는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AX7으로 시작하는 진공관들이 있어요. 빨간색이 히터입니다. 이 진공관 안에 있는 스테레오의 두 개의 독립적인 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터도 두 개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히터가 이렇게 병렬로 4번, 5번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의 교류에 6.3V 와이어가 이렇게 4번, 5번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CBAX7 이런 타입은 히터가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서 나와서 9번으로 갔다가 5번으로 연결되는 히터의 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4, 5번을 묶고 9번을 연결하면은 뭐죠? 이거 연결이랑 똑같죠. 병렬 연결하는 거고 12.6V를 썼을 때는 이거를 4번에 연결하고 이렇게 5번 연결하면 직렬 연결, 전화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4V, 6.3V 걸리게 12.6V도 와이어링이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숫자가 히터 전화합으로 알고 있어요. 첫 숫자가. 그런데 12V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와이어링을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거 두 개만 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지금 이쪽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P1하고 6N2하고 지금 와이어링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4, 5번, 4, 5번, 또 4, 5번. 이걸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요. 여기는 그대로 놔둘 거죠. 이건 안 건드릴 겁니다. 4, 5번에서 나온 게 선 하나는 여기에 4, 5번을 둘 다 묶어서 들어가고 선 하나는 여기에 9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병렬로 히터 두 개를 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선도 이렇게 두 선으로 바꿔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12AX7, 12A 뭐시기 뭐시기 시작하는 관들이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특성의 관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묘한 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귀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해 봐야죠. 9번 핀이 지금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죠. 이제 안 쓸 거니까 이 그라운드 선은 빠이빠이. 그런데 9번 핀을 통해서 저희가 그라운드를 하나 넣은 게 있어요. 다시 살려주고요. 그라운드로. 외과 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더블 핀셋. 여기서는 좀 연장을 해줘야 되겠네요. 거의 음색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못 참죠. 해봐야죠. 됐습니다. 관을 꼬아 볼게요. 12AX7. 이렇게 바꾸기 전에 제가 레퍼런스로 측정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음 데이터도 있고요. 실험을 추가적으로 한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음 데이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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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